아기새가 된 슈우 아아아 이제 괜찮아 아하하하 베미 유후 네가 무슨 아이소 정말 다행이야 어?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와 와 어휴 형이 너무 깜깜해 얘들아 어디? 나 좀 도와줘 아휴 난 진짜 여기 맘에 안 들어 응 뭐야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응 애미 저것 좀 봐 저건 코코넛 열매야 어디 코코넛 열매라 내 백과사전에 따르면 코코넛 열매에는 아주아주 달콤한 집이 가득기도 있다고 나와있어 뭐 이래 도무지 먹을 수가 없잖아 너무하네 이래도 안 깨져? 대체 어떻게 먹으란 거야? 어? 우와 우와 고래야 괜찮아 엇 아하 으앙 또다다다다 아아아 자 다른 친구들은 모두 어디 있을까? 글쎄 아마 이 근처 어디 있을 거야 맞아. 이건 분명히 덜 익은 거라고. 안 먹어. 우와. 유후. 하늘에서 코코넛 열매가 떨어졌어. 아 진짜 맛있다. 그래. 정말 달콤해. 응. 루디. 저기 유우랑 패미 아니야? 어디? 야 유후. 패미. 얘들아. 너희들 어디가 썼던 거야? 루디. 유후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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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후.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응. 아무래도 내 생각엔 우리가 먹구름을 피하기 위해 급히 뛰어든 문을 통해서 여기로 떨어진 것 같아. 이제 그리닛은 사라져 버린 거야.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다행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 백과사전에 따르면 100명의 씨앗을 모으면 그리닛이 다시 생겨난다고 나와 있어. 정말? 아 다행이다. 그럼 씨앗을 전부 다 찾으면 그리닛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어. 어. 거북이가 불쌍해. 우리가 도와주자. 거북이가 힘들지. 제법만 참아. 우리가 도와줄게. 간다. 레미. 어. 하나, 둘, 셋. 뭐든… 하나, 둘.. 얘들아. 그럼 이제 부터 그린샷을 찾으러 가는 거야. 어. 잠깐. 츄가 없어. 아무도 몰랐단 말이야. 어. 으…어. 어디 간 거야? 아까 떨어질 때 다른 데로 떨어졌나봐. 유호 얘들아 우리 모두 츄부터 찾으러 가자 응 츄! 우와! 저기 츄가 있어 츄! 어? 얘들아 나 여깄어 어미새가 내가 아기새인 줄 알고 맛있는 먹이를 갖다 줬어 츄!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야? 빠져나올 생각이 있긴 한 거냐 어? 그러게 얘들아 나 좀 빨리 구해주라 츄를 어떻게 구하지?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 너무 바팔나서 올라가기가 힘들어 안 되겠어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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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꼴이냐고 역시 머리를 써야 한다니까 얘들아 나한테 맡겨줘 자 손을 아싸 으응 자 드디어 완성입니다요 짜잔 으응 이 바람개비를 타고 츄을 구하는 거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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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힘내 츄을 꼭 구해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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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츄 빨리 내 꼬리를 잡아 으응 그래 어? 잠깐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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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미새가 돌아왔어 으응 야 츄 뭐해 빨리 나오지 않구 가자 찾았어 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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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 으앙 으악 으음 으아! 으아! 나 잡힐어! 으아! 으아! 저로도 떨어진 것 같아! 힘내, 얘들아! 바로 뒤에까지 따라왔어! 으아! 나 다 못 매달려 있겠어! 으아! 아, 츄! 우리, 또 빨리 날 수 없어! 어, 이게 제일 빠르게 날고 있는 거야! 으아! 으아!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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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숯불에 뭔가가 또 있어! 어? 뭐야, 츄가 둘이잖아! 츄! 얘들아! 어? 아기 셋잖아! 아기 셋! 아기 셋! 어? 아기 셋! 으아! 진짜 똑같다! 둘이 너무 똑같아서 어기세가 츄우를 아기세로 착각했나봐! 정말 똑같이 생겼네! 츄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게 말이야! 사이리와 열어어! 아주 아기세야! 얼른 엄마한테 돌아가! 츄우랑 떡볕이 성긴 아기세야! 잘 가! 진짜 헷갈린다니까! 아 근데 츄 너 아까 둥지에서 뭘 그렇게 찾았던 거야 음 그건 말이지 짜잔 우와 하늘에서 날아왔다는데 분명 그린잇에서 날아가버린 그린 씨앗이야 네 씨앗 내 덕분에 찾을 거다 첫 번째 씨앗을 찾았네 누구 때문에 씨앗이 날아갔더라 자 여기 주머니에 넣어봐 이제 나머지 씨앗들도 모두 찾아야 돼 맞아 근데 나머지 29개의 씨앗들은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우와 빛이 나왔어 바다를 향해 뻗어가던데 그 빛줄기는 다음 씨앗이 있는 곳에 가리키는 것 같아 좋았어 씨앗이 찾으러 가자 유후 아니 근데 저 바다를 누구로 건너가지 거북이가 우리 바다 건너까지 데려다 주겠대 자 다음 출발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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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